아, 아침에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루가 편해. 저는 모닝커피 마시고 있었어요. 같이 마실래요? 기다려봐요. 괜찮아요. 마셨어요. 여기 뭐 묻었... 아, 어머, 뭐, 뭐가 묻었지? 아, 이제 됐어요. 오늘부터 우리... 어제는 우리... 좋았어요. 잘 지내야죠? 네. 저, 그... 방송도 시작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. 조용하고... 이제 척박 나갔는데 뭐... 벼락스타라도 될 줄 알았나? 아니, 꼭 그런 건 아니지만... 오늘 뭐 해요? 뭐 안 해요. 우주 씨는요? 바쁘죠. 나는 그... 베타마튼 프로 현장도 가야 되고 나간 김에 회의실도 둘러볼까 싶고... 좋겠네.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일이 있으리니! 네, 감사해요. 되지요. 아,chienested요 아, 사랑해. Standards Day